All I wanna be is 멋진 내 맘대로 ballin' 머리, 어깨, 무릎 짜, heap it Do it, do it, like me do it, 나를 따라해 Kick it, clap it, clap it, 모두 같이 hit it I love you, 네가 뭐라든 간에 Respect you, 네가 뭐라든 간에 She's crazy 널 따끈따끔해, 그 관심이 따끈따끔해 또 힐끔, 힐끔, 힐끔 이젠 모든 일이 가뿌네, Betterland 성공을 썰어, 먹어, 마치 미슐리 누구보다 빠른 걸음을 걸어내 이 시즌 이젠 지도 오래야, 뒤, gone All I wanna be is 멋진 내 맘대로 ballin' Kick it, 머리, 어깨, 무릎, 다 hit root, root, root 빛, 빛, 빛 물, 안이 돼, more fashion 말은, 이건 안속은 저 액션 자꾸 click me, click me 홀린듯이 shoot Close up, close up, close up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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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머리 어깨 무릎 here żeby heal 머리 어깨 무릎 here 어딜 가둠 너 Reflection 빛날 수 있어 세상엔 넌 하나뿐인걸 근데 왜 이래니? 얼굴의 침뱉니까 날 착각한 여러 번 검사 거기서 몸 수 지지dat 뻔서 덕분에 나의 멘탈은 단단해 난 다음 앨범 만들러 갈게 All you wanna be is trendy 어그로 들기 기믹같이 그런 아들 끼리끼리 해 뺏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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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져나온 입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고무던 티 삐져나온 입 떡진 머리 내가 하면 hip 고무던 티 삐져나온 패티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고무던 티 삐져나온 패티 떡진 머리 내가 하면 hip Yeah Close 우린 다시 주 Close up, close up, close up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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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깨, 무릎, hip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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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 Hip, hip, 머리, 어깨, 무릎, hip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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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 Leonard ré suicide 7월의 첫 월요일 밤 9시 Studio Moon Night 영업을 시작합니다 와 여름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 내 기분만큼 맑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 흐린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화난한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나는 푸른 바다야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에 네 얼굴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 더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나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화난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더 이상 슬픔은 없는 거야 지금 행복한 너와 나 다행히 사랑하는 거야 다양한 한 해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걸 알아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화난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널 사랑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화난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너는 푸른 바다야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에서 문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첫 곡은 서연의 여름 안에서였습니다 7월이 왔고 본격적인 여름도 시작이 됐고요 날이 더워지면 밤에 잠도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든 자려고 하는 편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막 그냥 노는 편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더워서 깨긴 해요 더워서 깼다가 선풍기를 먼저 일단 틀어 선풍기를 틀고 좀 찬 기운이 왔는데도 더우면 그때 에어컨을 틀고 근데 저는 좀 잘 자요 더워서 완전 깨진 않는 것 같아 완전 깨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고 다른 멤버들은 잘 자는 것 같은데 우리 멤버들은 기억이 나질 않네요 뭔가 항상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있는 곳에서 있다 보니 그렇게 멤버들하고의 기억이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더워서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는지 나름 꿀팁을 보내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문자가 몇 개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규리님 대표님 쿨매트라고 알아요? 말 그대로 이불에 까는 매트인데 선풍기 틀고 누우면 핵시원 최근에 쓴 돈 중에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39,900원 만족도 1220%라고 근데 대부분 왜 39,900원이라고 할까요? 뭔가 39,900원이면 되게 싸게 주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있더라고요 9,900원 이렇게 붙이면 좀 저렴한 가격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9,900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벼라같이 먹자님 다 필요 없고 더울 땐 빙수 드세요 집에서 빙수 자주 해먹는데 얼음 갈아서 청포도시럽 뿌리고 샤인머스캣 넣으면 됐다 맛있는 포도빙수 먹을 수 있어요 샤인머스캣만 냉동실에 살짝 얼려 먹어도 아이스크림보다 맛있다는 거 캬!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일단 집에서 빙수를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만들어 먹다 보면 제가 되게 귀차니즘이 심하긴 한데 만들어 먹다 보면 그거 가는 거 사야지 그리고 뭐 사야지 뭐 사야지 또 시간 가지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안 먹거나 정말 먹고 싶으면 배달을 시켜 먹거나 정말 빨리 먹고 싶다 그럼 가서 사 오거나 를 할 것 같은데 집에서 갈아 먹는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9090님 저는 그냥 찬 물로 식고 자요 찬 물로 싹 식고 제일 좋아하는 바드로션 바르고 선풍기 앞에 넣으면 바로 이게 뭐야 거 여름은 해가 짧아서 빨리 자야돼요 조금만 빈둥거려도 해뜸요 라고 아 근데 잠이 또 잘 안 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을 한 번 자면 안 깨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자기 전에 선풍기를 먼저 틀어놓고 정말 찬물로 근데 그거 있잖아요 너무 더워서 집에 오면 또 안 덥고 다시 찬물로 씻으면 또 춥고 아 이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찬물로 씻고 딱 누우면 다시 또 더워지고 그래서 저는 여름이 싫어요 갑자기 고백 저는 여름이 싫어요 너무 제가 땀이 많기 때문에 여름하고 저는 절교를 하고 싶을 정도로 땀이 너무 많아서 여름에는 최고의 방법은 어디 돌아다니지 않는다 집에만 있는다 그게 저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효디니아님 넷플릭스 블랙서머 보면 춥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좀비가 제일 무섭고 여름에 왜 공포영화 보는지 알겠어요 등이 추워져 근데 저는 좀비는 무섭지 않은 것 같아 좀비는 안 무섭고 귀신과 사람이 무서워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꼭 뭔가를 무서운 걸 보고자면 꼭 그렇게 방 안에 누군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 자다가 그 얼굴이 떠오르고 저는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잇 이번 주 여름밤은 문나잇이 책임집니다 여름맞이 썸머 스페셜로 월, 수, 금 신나게 달릴 건데요 오늘 그 시작은 지금껏 문나잇에 놀러온 분들 중에 한 그룹으로는요 역대급 인원입니다 이름도 문나잇과 찰떡인 달의 소녀들 여름을 깨고 컴백한 이달의 소녀와 함께합니다 자 보면 또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오늘 컨셉이 글램핑이에요 썸머 스페셜로 오픈한 별 캠프에 모여서 앨범 얘기도 할 거고요 멤버들의 사소한 TMI도 들어볼 겁니다 제가 또 언제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인원이 게스트로 나오면 해보겠다고 했던 그거 바로 그 소원을 오늘 풉니다 바로바로 무서운 얘기 오늘 합니다 와 저 너무 기대돼요 내가 오늘 기대되는 게 과연 내가 이걸 듣고 밤에 잠을 못 자면 문나잇이 이긴 거 박수 쳐드립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뭐 다음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달의 소녀와 함께하는 별 캠프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입장곡은 이 곡입니다 이달의 소녀의 와우 눈이 잃어버린 것 같아 오늘 밤 새로운 곳으로 너를 데려가 Tonight Come inside 모두 다 감춰진 이곳에 너로 채워줄게 now 망설이지 말고 나를 따라와 That's right 모두 다 놀라게 와 So girl 지금부터 시작해 Oh yeah girl 달이 떠오르잖아 나 Oh yeah girl 달이 떠오르잖아 나 나만 하는 Sapphire 꽃아올라 번져 더 붉게 마음껏에 One world 세상에 gives to go wave 리듬에 마치 춤을 출 땐 여기가 내 무대 같아 온 세상에 소리 질게 모두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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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say it 이건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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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끝에 내 얼찍하게 날 보여줘 Cause it's all time to shine So what you gotta do 우린 시작부터 이미 좀 다른 걸 wow 느껴지니 wow Shake it shake it out then shake it shake it out 겁나지 말고 그날을 따라와 모두가 다 놀라게 처음부터 넌 이미 지금처럼 계속 이 길을 걸어왔다고 이렇게 나답게 해 느껴져 내 안에서 눈 하여 화세게 날 던지게 다 맡겨 음껏 즐겨봐 세상에 give us to go wave 리듬에 마치 춤을 출 땐 여기가 내 무대 같아 온 세상에 소리 질게 모두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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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say it 이건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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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진 내 얼찍하게 널 보여줘 It's all time to shine 아 빛이 나는 열 두 개로 갈린 인물 선을 마주 잡고 하나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들만의 비밀 목소리로 영원히 가사에 고맙게 가사에 다가와 멀리 야 한 번의 드라이브 잘 Yeah, it's time to shine Wow, wow, it's about to say it Wow, wow, make you feel it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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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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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스튜디오 문나잇 네, 스튜디오 문나잇 썸머 스페셜 제 1탄 별캠프 오늘의 여행 파트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순, 발랄, 큐티, 러블리, 에너제틱 다 되고 못하는 걸 못하는 만능돌 이달의 수녀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단체 인사 먼저 가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입니다 오, 좋습니다 자, 한 분씩 카메라를 보면서 원샷 인사를 할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매력이 담긴 표정과 함께 이름 앞에 그 매력을 수식어로 넣어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희진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의 반전 보이스 희진입니다 자, 다음 분 모든 걸 파랑으로 불들인 진서울입니다 예 자, 다음 분 갈게요 다람쥐 왕이 되고 싶은 너구리 왕 최리입니다 최리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도미니 자꼬맵 여진입니다 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에서 메인쿤을 맡고 있는 애용이 현진입니다 자, 다음 분이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고막 여사친 한술입니다 와우 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잘 때 조용한 츄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벌컵 되고 싶은 비비입니다 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오비만의 첫사랑 선배 이브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창순 고안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좋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왕어깨 김립입니다 자, 마지막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에서 삼백안을 맡고 있는 올리비아 혜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자, 문나잇 별캠프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와우 제가 나우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하나 하는데요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글램핑장을 열었는데 어때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요 진짜 캠핑장 온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온 것 같아요 저도 여기를 자주 오지 않는데 조금 이달의 소녀 분과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여기를 마마요 첫 번째가 마마무 분들과 여기를 왔고 와우 진짜요 영광이에요 여기를 되게 중요한, 중요한 분들하고만 오는 곳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캠핑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저희는 딱히 다들 없는 것 같아요 최리죠? 저는 원래 휴가를 가면은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캠핑장 가서 마시멜로도 구워먹고 저기 저기 계곡에 가서 발도 담그고 발도 담그고 발도 담그고 그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되게 감성적인 가족인데 감성적이죠? 좋은데 여기 고원씨, 최리씨, 여진씨는 문 나잇에 놀러 온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선물로 받아간 쿠폰들은 다 잘 쓰셨어요? 맞아요, 저희 멤버들과 함께 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다 썼어요? 기한 안 넘기고? 네 처음 듣는 얘긴데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거짓말 거짓말 잠시만요 너네끼리 먹어 저희 나눠서 다 잘 먹었어요 이 쿠폰으로 먹은 사람 손들어 봅시다 쿠폰으로 먹은 사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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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은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은 건가요? 사실 못 먹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중간에 네 나 편들 안 들어왔네 이 분들이 멤버들을 다 못 먹었어요 기한이 짧죠? 네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개를 날렸죠? 핫도그 던킨세트 베스킨라비 치킨을 날렸어요 네 근데 다시 보내드릴게요 진짜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먹을 사람이 가져가요 그냥 먹을 사람이 먹을 사람이 왜냐면 놔뒀다가 못 먹으면 또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 체리야 고마워 오케이 먹을 사람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다 같이 재밌게 또 놀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박수 먼저 치도록 할게요 이달의 소녀 네 번째 미니앨범 엔드가 6월 28일 발매가 되었습니다 우와 안녕 우와 빰빠래 저 오랜만에 완전체 컴백이에요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엄청 또 설레고 재밌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이번에 컴백을 준비하면서 어 일단 완전체로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거여서 떨리기도 했고 긴장도 했는데 저희가 또 컴백 콘서트랑 팬미팅을 같이 준비하면서 굉장히 피곤하기도 했고 했지만 역시 이제 열두 명의 시너지 효과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연습실에 모이면요 이렇게 다 모이려면 좀 시간이 맞아요 맞아요 약간 딴 얘기로 세면 집중하는데도 좀 약간 아 그래요? 누가 그러면은 자 집중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저희 별명이 이번에 생긴 시장노정이라고 올리비아 혜양이 맞아요 자 하자 하자 이렇게 빨리 퇴근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처음에는 약간 거의 연습 초반에는 되게 재밌잖아요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연차가 철수록에 빨리 하고 가자 맞아 그래서 계속 열심히 연습을 진짜 확실하게 한 두 시간만 하고 가요 오우우우 너무 좋다 좋은 것 같아요 쏠라 언니가 리더니까 리더 언니가 딱 단호하게 하자 5분 쉬자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렇게 하니까 또 빨리 집에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달의 소녀가 연습실에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일단 저희는 그 카니발을 이제 타고 가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저녁 식사 메뉴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러면 궁금한 거 통일이 되나요? 같은 곳에서 시켜야 빨리 오잖아요 돼요 통일이 됩니다 한 두 군데로 이렇게 빠르게 추려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연습실 도착하자마자 이제 바로 밥을 받아서 먹고 아 먼저 먹고? 네 노래 한 곡 틀고 스트레칭 한 다음에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습할 때 각자 입는 옷 스타일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좀 추구하는 거? 다 다른 거 같아요 진짜 네 너무 달라 예를 들어 트레이닝복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꾸며서 그냥 입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바지에 이렇게 입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때요? 이달의 소녀는? 연습할 때는 트레이닝복이 변한 거를 저희가 안무가 좀 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그냥 트레이닝복이랑 편한 옷들 위주로 많이 입고 오는 거 같아요 다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집에 가서도 벗기도 편하고 맞아요 좋습니다 자 연습실에서 그럼 버럭담당? 버럭담당이 있나요? 막 좀 화도 내고 버럭담당?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약간 버럭하는 거 없는 거 아 버럭 다 하네요 다 하네요 처음부터 아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면? 버럭은 아니고 그냥 빨리 시작을 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표정으로 표정으로 되게 제압하는 왜냐면 사람이 많아서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저도 각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방 방송에 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을 좀 크게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누가 제일 말을 안 듣나요? 본인의 입장으로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찔린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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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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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비비언니가 아아 아아 생각지는 어떻다 진짜요? 언니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동선을 얘기하고 있어도 시작해요 시작해요 하면은 언니가 계속 끝까지 두 가지의 일이 안 되는구나 네 그게 안 되는구나 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비비씨 네 표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은 시간 같은 시간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 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 그게 문제인 건가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두 가지 일이 저도 두 가지 일을 못하죠 하나만 신경쓰면 그거 대답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먹는 것도 잘 먹을 거 같은데 네 정리도 잘하나요? 먹고 바로 치우나요? 아니면 좀 한구석에 이렇게 이게 진짜 멤버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먹고 빨리 치우는 사람은 빨리 치우는데 네 진짜 오래 놔두는 사람은 네 그냥 거의 엄청 맞아요 둘째 줄에 있나봐요 둘째 줄에 있나봐요 뒤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째 줄 없어요 둘째 줄 없어요 누굴 예상하고 첫째 줄에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아요 요즘 여름이라 아주 벌레까지 꼴 정도로 벌레 친구를 부르는 네 오래 냅두더라고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 친구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 네 음 먹고 우리 같이 함께 치우도록 하자 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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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인가요? 아니요? 아 여기서 지켜드립시다 네네 아 멤버를 지켜드립시다 알겠어요 그럼 이달의 소녀가 요즘 푹 빠져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저희 수박 요즘에 엄청 많이 먹어요 수박 수박도 시켜서? 네 그쵸 요즘은 과일도 오니까 네 그럼 수박을 시키면 거의 한 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오늘 수박도 시켜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통을 시켜야 다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르는 사장님께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달의 소녀가 열심히 준비한 바로 그 앨범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엔드의 타이틀곡 자랑도 들어볼텐데 제목이 뭐에요 현진씨? 아 네 저희 제목은 PTT인데요 풀 네임은 Paint the Town이라는 곡입니다 와 PTT 어떤 곡인지 소개해 소개해 주실 분이실까요? 네 저희 PTT는 볼리우드의 음악적 요소들이 모두 결합된 댄스 힙합 장르이고 이달의 소녀만의 색으로 Paint the Town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오 노래가 에너제틱한 건 첫 소절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잖아요 네 저도 이제 다 왔으니까 뮤비도 보고 했으니까 네 에너지 말고 이번 노래에 내가 특히 더 담은 게 있다면 이것도 동시에 한번 외쳐볼까요? 오오 오오 동시에요? 아 아니다 치솟 동시에 치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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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특히 더 담은 게 있다면 또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있는 게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열두명이서는 완전체 무대를 하는 게 거의 2년만이어가지고 저희가 평소에도 이제 칼군무를 굉장히 신경 썼지만 이번에는 정말 하나하나 A4 용지에 다 적어가면서 다 맞췄어요 와 아 맞아맞아 진짜 군무 맞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겠네요 아 저는 그 티저에 북 치는... 아아 네 북을 치셨더라고요 아 그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감사해요 티저 되게 짧게 나오긴 했지만 그 북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그게 앞에 촬영이 개인 컷이 끝난 멤버들을 먼저 퇴근을 하고 남은 멤버들끼리 있었는데 제가 그 북을 한 진짜 50분 넘게 한 그 정도 넘게 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또 옆에 불구덩이가 있어서 진짜 불을 붙여가지고 엄청 뜨겁고 막 그런데 그냥 어 저의 마음을 담아서 태그는 태그는 불과 아 네 북을 힘껏 쳤습니다 그 부분 불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네 생각보다 저희도 너나 안에 할 때 이렇게 불 안에서 했는데 그 후렴 끝나고 바로 나왔거든요 계속 찍었는데 코를 지금 닦으면 여기 밑에가 resonated 아 맞아요 네 깜매 가지고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는 거는 근데 저는 갑자기 이 얘기를 나눴면서 느꼈던건 뮤직비디오를 그럼 며칠 찍으세요? 그때 이제 4일을 찍었는데 이제 약간 하루 걸러 쉬고 찍어서 약간 밤새서 하루 찍고 하루 쉬고 다시 새서 찍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3일 정도? 네 3일 정도 저희는 하루 저희도 밤새서 한 하루죠 밤새인 거니까 이틀 치면은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원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준비 시간도 또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또 딜레이가 되면은 많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집에 있다가 오나요? 아니면 계속 같이 기다리잖아요 대기실에서 자거나 저는 그 북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잤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기실에서 자거나 아니면 그 약간 선발 때 후발 때 나눠서 먼저 퇴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개인신이 다 있어가지고 맞아요 개인신은 그럼 어느 정도씩 찍어요? 한 몇 시간? 한 두 시간? 한 사람당 한 시간에서 한 시간반? 한 시간씩만 찍어도 열두 시간! 맞아요 반나절이 그냥 거의 그래도 마지막에 찍는 분은 좀 쉬고 오는 거죠? 촬영장에서 대기를 그렇게 순서는 본인이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카메라 세팅에 따라서 그러면 계속 뮤비를 찍으면서 늦게 나는 왜 항상 순서가 늦게 하는 분도 있어요? 있는 거 같아요 뮤비? 맞아 맞아요 항상 항상 저번 뮤비때도 제가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씬을 담당을 했었고 이번 뮤비때도 마지막 씬까지 제가 남아서 수고하십니다를 외치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감독님한테 말을 했어요 대박 저랑 흐인이가 항상 항상 늦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을 했는데도 또 늦어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기다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맨날 이제 각자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각자 TV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 둘만 계속 이렇게 잘가 이러고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약속을 했는데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늦게 찍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늦게 찍는 게 텐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개인 씬이 새벽 5시에 들어간 적도 있고 이러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맞아요 심했다 그러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렇죠 잘 다 보고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나중에 한 번 감독님께 아 딱 드려야지 치킨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좋습니다 자 여기 안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연습을 한 번 하고 나면 아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게 저도 안무를 봤는데 아 이거는 그냥 생방 라이브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선배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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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이셨대 큰 곡 진짜 온 힘을 담아서 한 번 탁 해야 멋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여러 번 하면 땀도 나고 이러잖아요 이번 안무 중에 제일 제일 힘들었던 것 힘들어서 너무 울고 싶었다 하는 동작이 있나요? 그 제목까지 있잖아요 곡제목이 휘모리 춤이라고 휘모리 장단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그 곡에는 계속 다다다다다 추는 거예요? 네 휘모리 춰가지고 계속 휘모리 장단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저희가 그 전에 냈던 노래들도 전반적으로 다 되게 빡셌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이 역대급으로 제일 빡센 것 같아요 맞아요 하면서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목에서 피맛을 좀 몇 번 느끼는 거 같아요 세 번 정도 엔딩 때 그러면 참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 쪼고 엔딩 때 보니까 그래도 약간 진짜 이게 찐이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지더라고요 정말 저도 보면서 아 저거는 두 번 녹화했다가 사이 멀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작이 그래도 되게 잘 맞춘 거 보니까 연습을 또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자 이 PTT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동작이 뭔지 과연 같은 동작을 떠올릴지가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네 각자 이 곡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동작이에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 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대박 기적이에요? 이런 적이 없어요 네 진짜 안 맞아요 아 진짜 안 맞아요? 오 지금 다 맞았어요 신기하다 이게 포인트 한 번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나가기 전부터 스포를 어떻게 보면 해왔던 동작이여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이 동작이 나올 때 페인트 타운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가사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노래의 주제의 느낌이 딱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이 노래의 포인트 안무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무 단장? 안무 단장이라고 하니까 되게 안무 단장? 핫팀장님 핫팀장이라고 불리는 안무팀장 팀장 대리 팀장 대리 대리 네 다 했어요 누군가요? 일단 제가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대리 대리 최도 팀장 대리 대리 그럼 포인트 안무를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음악에 맞춰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한번 나와서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작은요 네 소금쟁이 댄스에요 맞아 소금쟁이 네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네 자 둘 셋 둘 셋 We are about the pain to town 라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자 여기까지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동작은 이제 갈타춤이라고 하는데요 갈타춤 갈타? 네 갈비뼈 기타춤이에요 네 갈빼 갈타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We are about the pain to town 라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약간 갈비비를 터는군요. 여기 뭐가 묻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좋습니다. 이 안무를 멤버들이 다 같이 추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글램핑장이잖아요. 무대를 열어야 하는데 구호를 하나 정해서 외쳐주면 순간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외칠까요? 구호를? 저희 구호가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둘, 둘, 셋, 넷, 넷. 달소, 달소, 가자. 그건가요? 우리 다 같이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같이 외치고 순간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달소, 달소, 가자.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내게 안겨요 우린 Moon Knight 우린 Moon Knight 다른 콜라에서 비춰보면 서로에게 끌렸던 걸 느낄 수 있어 오케이. 워낙이 다 쿠키 아하 어떤 걸로 잡지 아하 새로운 날 떠오른 달 김콜을 백크림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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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왔던 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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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되면 떠오를 거야 kill it to the dayligh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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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us put on a show show 다른 걸 원해 more more 감기를 깨고 roll roll we don't stop until the sun 더 내려놓고 춤을 춰 know you can make us go we about to paint the town l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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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t the town l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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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t the town l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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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t stop it just be only much you feelin' us star we'll take it to the moon Let's do this let's do this we're the beautiful we're now we just cross out to the moon 2nd 2nd 3nd 3nd 3rd 4th 4th 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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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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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h 6th 내 뭘 널 감기를 깨고 Roll, roll We don't stop on to the sun Don't get 널 덜고 춤을 춰 No way you can't make us stop We about to paint it out Let's go Paint it out Let's go Paint it out Let's go You can't stop us Since we 우릴 멈출 수는 없어 We're taking to the moon 다른 눈을 가리면 시작된 이 클립 It's over 이 둘이 다시 가릴지 몰라 두 개의 다른 문을 열어놔 다시 우린 마주하게 될 거야 Open your eyes There's a moon under the skies And the leaf is white It's your never ever think twice You break it, you make it, you kill it, you want it, you own it, you show it Let's go We about to paint it out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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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nah nah La tat ta 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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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t stop us Just be 우릴 멈출 수는 없어 Night Constable 와아아아아아 춤을 출 수 있어요 춤 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힘든 안무예요 네 그만큼 힘든 안무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또 멋있어요 보면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노래도 중독성 있어요 딱 그 부분 진짜 중독성이 있어요 자 스튜디오 혼나 이달의 소녀의 페인트 더 타운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 번 더 뮤비와 이렇게 무대를 보고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카리스마 있는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 앨범에 이 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또 어떤 곡들이 있는지 빠르게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곡들이 있나요 이번에는 강렬한 PTT뿐만 아니라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와우라는 곡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밤에 듣기도 그냥 평소에 듣기도 너무 편안한 발라드 곡들도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해외 팬분들을 위한 영어로 된 수록곡도 수록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것들이 그만큼 많이 담았다 그만큼 많이 담았다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무 많이 담아서 이게 떡 벌어진다 많이 잃었다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또 이거 다 보고 또 한번 전체를 스밍을 또 해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달의 소녀의 새 앨범 엔드 만관부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램핑을 즐겨보도록 할게요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거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수영장 또 뭐가 있나요? 아이스크림 여름하면 딱 에어컨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 에어컨 좋아요 맞아요 어떤 거요? 지금 누가 외쳤는데 아이스크림이요 저희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나요? 네 하루에? 하루에도? 저 하루에 3개 아 진짜?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다 같이 종류를 다 사가면 골라요? 저희가 음식을 항상 먹게 되면 네 후식 맞아요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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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막 몇별로 먹어요 오 그러면 여름은 이렇게 보내야 제맛이다 하는 분 있을까요? 여름은? 여름은 네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불 속에서 보내야 제맛이다 제맛이다 이불이 도톰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저는요 그러면 여름엔 산인지 바단지 우리 여름에 산인지 바단지 네 손을 들읍시다 이게 다 같이 없으니까 산이 좋다 하시는 분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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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우와 바다 근데 여름엔 역시 바다죠 맞아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맞아요 그런 게 바다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 나눌 여름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별캠프 괴담에 괴담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보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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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반년 전부터 계속 합시다 합시다 했던 거를 진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루는 거예요 아 저의 이야기입니다 미스터리한 얘기로 시원한 여름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보면 금색 봉투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금색 봉투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체리씨? 돈 아 돈이랑 비슷하지 어떻게 보면 이게 뭐죠? 저기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들어있는 쿠폰 세트 맞아요 문쿠 세트 맞아요 맞습니다 문쿠 세트 오늘도 최후의 1인에게 웅나잇 쿠폰 세트를 드릴 건데요 와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저번처럼 종을 치고 뭐 카드 뽑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의문의 봉투가 12개 있잖아요 빨간 색깔 네 이 안에 미스터리한 사연들이 담겨져 있어요 가장 실감나게 몰입해서 사연을 읽은 분에게 문쿠 세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건지 제가 살짝 살펴볼게요 네 많다 되게 많다 진짜 한 사람이 맞는 거야? 네 맞아요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여기에 제가 또 1등 하신 분이 원하는 거 하나 더 넣어드리도록 하세요 우와 대박 대박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심사는 문 닫기 전에 멤버들이 직접 할 거예요 누가 제일 잘했냐 오늘의 몰입왕은 누군지 미리 또 찜해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누가 어떤 얘기를 읽게 될지 봉투를 먼저 뽑아볼게요 누가 먼저 어떻게 뽑나요 순서를 정할 때 웨이바이버 웨이버 웨이버 하나요? 네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15분 걸려요 그러면 누구부터 뽑을까요? 어 기준 1 5 2 3 4 6 7 뭐야 뭐야 잠깐만 1 1 1 먼저 나올까요? 1 1등 나와서 먼저 뽑을게요 아 현진이 좀 기대했는데 그럼 너 같이 나 현진이 반응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얘기해 놓고 소라빈씨 먼저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닐게 그건 아니에요 뽑는 것만 뽑는 것만 뽑는 것만 오늘 꼭 갖고 싶어서 이 선물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알겠습니다 자 2 누가 외쳤죠? 네 저요 골라주시고요 저는 상징동무 사슴이어서 사슴으로 걸을게요 자 3 저는 이 귀여운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요 4 4 4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서 오케이 5 5 저는 제일 저와 가까운 것 오케이 6번이 두 분이었어요 그쵸? 네 6번 누구누구였어요? 오케이 좋은건가요? 왜 이렇게 무서운 건 무슨 내용인지 제일 무서워야돼요 어떻게? 무서워야 무슨 내용일지 모르는거지 또 뽑아주세요 7 이 친구가 귀여우니까 8 9 잘 보겠습니다 10 말을 안 해가지고 아무나 자 11번 제가 나갈게요 2분이 보라색이 좋아? 회색이 좋아? 저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여유 여유 좋습니다 다들 뽑았죠 여러분들? 바꾸기 찬스 있습니다 바꾸기 있어요? 바꿔도 돼요 운명에 맡길겁니까? 그럼 봉투를 열어봅시다 미리 읽어볼 시간을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1 2 3 3 4 5 6 7 8 9 10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정도 대충 읽었잖아요 이건 내가 1등 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나요? 아직 아니에요? 살짝 약해요 약해요? 얼마나 몰입하게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원래 읽는 사람이 잘 읽어야 약간 상상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 건데요 별캠프 괴담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분위기를 기묘하게 해보겠다 첫 도전자 지원을 받아볼게요 과연 누가 첫 번째를 담당하게 될 것인지 자신 없는 사람이 네, 저는 자신 없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희린씨부터 가볼게요 1번으로 하고 잊어주세요 자, 가볼게요 1번으로 하고 잊어주세요 자, 가볼게요 네 공이 네 뭐야? 내기 아무도 없어 나 무서워 시작하겠습니다 0283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계절은 여름, 시간은 밤 12시 20분 치킨집에 있는 언니를 데리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죠 저희 집은 9층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오는 동안 심심해서 복도를 기울 때는데 아래층 복도에 불이 켜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계단식 아파트라 밑에서 불이 켜지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괜한 호기심에 복도 쪽으로 걸어가서 아래층을 내려다봤는데요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 8층 센서 등이 꺼졌고 제가 다시 등을 돌리려던 순간 탁! 8층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후다닥 내려가 8층 엘리베이터 앞을 봤는데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눌려있지 않고 사람 그림자도 없어서 너무 오싹한 기분에 얼른 다시 9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죠 1층을 누르고 문이 닫혔습니다 아 진짜 뭐야 라고 생각하던 그때 돌컥 8층에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8층 센서 등이 켜져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요 그 기운 아세요? 분명 혼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꽉 찬 기분 터질 듯한 심장을 잡고 1층에 도착해서 언니가 있는 치킨집으로 달렸습니다 언니를 만나서 제가 겪은 일을 말했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센서도 고장난 거야 그럴 때 있지 뭐 갈 때는 혼자가 아니니까 치킨을 챙겨들고 언니 팔에 매달려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9층을 누르고 신나게 떠들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일찍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오싹한 기분의 숫자판을 보니 9층에 아직 불이 켜져있더라고요 문이 열린 건 8층 언니는 말없이 닫기 버튼을 눌렀고 거의 문이 닫힐 때쯤 전화 받습니다 8층 복도에 불이 탁 켜지는 걸 말이죠 언니도 저도 그날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데요 그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소름 돋살 돋은 사람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진짜 에어컨 드셨대요? 아니 마지막에 처음에는 그냥 어 그런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같이 본 거잖아요 우와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게 실화라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베이터 무서워하는 사람 있나요? 저 제가 중학생 때까지 혼자 못 하셨어요 왜요? 왜요? 그냥 뭔가 무섭다고 해야 하나?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층이 괜히 딱 어딘가에 서면은 문이 열리기 전까지 긴장해요 맞아요 저는 유치원 때 제가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찾아다니다가 알고 보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었던 거죠 그러면 또 트라우마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조금 무서워진 거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뚫려있는 거 그거 진짜 싫어 뚫려있는 거 그냥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하고 딱 집에 가다가 괜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는데 누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막 얼굴이 막 피어나올까봐 왜 굳이 층층이 다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또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쑤 쑤 그러잖아 거기 보면 안 돼요 근데 또 그것도 있잖아요 거울이 양쪽 맞아요 몇 번째 칸 하나요 끝을 보면 누가 있다 열세 번째 열세 번째 열세 번째 우리 동네에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걸 한번 생각하면 혼자 엘리베이터 못 탈 거 같아 맞아요 근데 복도식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그 제가 살던 동네도 복도식 아파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게 고장이 또 잘 나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거 같아 소름 돋는다 진짜 복도식이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왜 처음에 읽었어 누가 이렇게 따라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무섭네요 이게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명이랑 분위기랑 이게 상상에 무섭답니다 자 다음 괴담으로 갈텐데 다음은 누가 읽어볼까요 저요 오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저도 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가볼게요 네 소라한 밤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퇴근길에 인형뽑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까만 고양이 인형이 통 안에 잔듯 쌓여있는데 뭔가 흘린 것처럼 하나 뽑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전 500원을 놓고 버튼을 몇 번 꾹꾹 누르는데 이거 안 될 것이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됐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시 나가려는데 툭 인형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인형 뽑기를 단 돈 500원에 성공이라니 그때부터 이상하긴 했는데요 너무 기쁜 마음에 인형을 끌어안고 집에 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주방에 갔는데 냉장고 문 앞에 고양이 인형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 살고 보면 가방이랑 잘 뒀었는데 이사했지만 차가 끼겠지 생각하고 인형을 침대 위에 놓고 급하게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루를 마치고 집안에 도착해서 띡띡띡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현관 입구에 뭔가 있어서 봤더니 제가 뽑은 까만 고양이 인형이 엎어져 있더라고요 등 뒤로 소름이 꽉 돋아서 저걸 어른 집 밖에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형을 집어들고 본인 수건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공부에 싸로 잡힌 저는 인형을 수건장 화단에 얹어 놓고 집으로 도망쳤어요 혹시 인형이 다시 찾아오면 어쩌나 무서워서 잠을 한숨도 먹자고 출근하던 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건장에 갔는데요 인형이 없더라고요 누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정말 뭐에 홀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까만 물체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걘 대체 뭐였을까요? 이거 진짜 무섭다 인형이... 저는 인형을 진짜 안 좋아해요 진짜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인형을 혹시 침대에 머리맡에 두고 자면 된다 머리맡이나 같이 자는 분 있나요? 저 지금 머리맡에 두었는데 인형을 배우고 자요 같이 자는 주변에 인형이 있으면 안 좋대요 왜요? 잠이 안 올 때 인형을 안 보고 자요 큰 인형? 뭐 하나 있나요? 귀여운 인형? 자주 좀 약간 이런 인형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있으면 그 인형의 영혼이 있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귀엽게 생긴 것도요? 네 약간 겉만 괜찮은 느낌이 되는 거죠 무섭게 생긴 인형이 없대요 인체된 눈이 무서워요 뭔가 근데 이 고양이 인형이 인형이 고양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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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길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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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인형이 이상해 보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인형은 근데 되게 선물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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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팬분들이 더 많이 주시니까 근데 이상하게 느낀 적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한 적 있나요? 약간 저 인형이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저 있어요 아 있어요? 누구예요? 저 그게 초등학교 때 그게 바비 인형 있는데 아아 무섭지 근데 어 진짜 그냥 편성 볼 생각 없었다가 어느날 그냥 새벽에서 깨다가 앞에 있으니까 보이는데 근데 뭔가 약간 마음속에 혼자 약간 약간 무서워하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두고 그랬어요 맞아요 약간 쳐다보는 느낌처럼 네 뭔가 저를 지켜보고 그게 평소에는 별생각 없다가 꼭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딱 눈이 마주칠 때 있잖아요 어 그럴 때 뭔가 되게 등골이 오싹하죠 맞아 아 인형 저는 인형이 제일 공포에 영향해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맞아 인형이 어딜 가나 이렇게 뭐 엎어져 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갑자기 냉장고 앞에 엎어져 있고 네 그 인형이 과연 쓰읍 발이 달린 건지 아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괴담 가볼까요 오 이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자 다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네 저는 좀 짧은데요 하얀밤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네 얼마 전 혼자 공포미들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스릴러를 좋아하거든요 새벽 늦게까지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조용한 거실이 뭔가 쎄한 거예요 저희 집 냥이 다미도 소파 밑에서 안 나오고 아 뭐야 하면서 TV를 보는데 공포 영화답게 까만 화면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까만 화면이 뭔가 자꾸 신경쓰여서 빤히 보고 있었는데요 화면에 비치는 저희 집 거실 소파 끝 하얀 무언가가 순간 겁이 나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로 화면만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물체도 제가 보는 걸 느꼈는지 천천히 움직여서 소파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얀 물체가 소파로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게 보인 순간 저희 집 고양이 다미가 소파 밑에서 튀어나왔거든요 저한테 피해를 주거나 겁을 준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게 뭔지 싶어요 어제도 다미가 방에서 거실로 나오질 않던데 그 정체 모를 하얀 무언가 아직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와 이거 대박 진짜 멋있다 이거 지금까지 진짜 대박이다 소름 돋았어 진짜 저도 이거를 짧아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게 그거 있잖아요 딱 블랙 화면이 딱 됐을 때 네 맞아요 그때 화면에 비쳤는데 소파 끝에 무언가 이렇게 흰 물체가 근데 또 그대로 있으면 뭐지 뭐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볼 건데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데요 동물들은 귀신 볼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집 강아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호보를 보고 지질 때 맞아 그때 너무 무서워 그렇게 지져대요 그렇게 지져대요? 그렇게 지져대요? 네 진짜 그렇게 진짜 많이 베란다 저희 집 강아지가 베란다 쪽에 철창을 저보고 살았는데 항상 그 베란다 쪽에 보고 계속 미친듯이 애가 지져요 항상 그 새벽에 그러면 이제 엄마랑 저랑 뭐야 뭐야 까방 짓지마 짓지마 하는데도 애가 계속 아무것도 없는데 정변을 보는 것도 아니고 위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짓고 와 와 근데 엄마도 거기서 한번 본 적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그럼요? 네 와 너무 집에서 보면 나는 거기서 못 살 것 같아 나도 집에서 물건도 막 떨어지고 저는 에어컨 사이랑 소파 사이에 틈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제 방에서 등을 딱 돌아봐야 문 뒤로 돌아봐야 그 에어컨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하다가 딱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얼핏 누가 서 있다가 까딱걸레에서 다시 보면 사라져 있고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게 아 이게 또 진짜 반려견이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만약에 뭐가 있으면 그걸 치우기라도 하면 되는데 있어 뭔가 그래요 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데요 짧지만 강했던 얘기고요 네 번째 괴담으로 가볼게요 어떤 분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퍼플 나인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 꺼놓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영혼과 칼날과 어둠이 만나 너를 다른 세계로 인도할 터이니 호기심이 많은 저는 굳이 굳이 그걸 실험해 보겠다면서 방에 불을 끄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거울을 앞에 놓고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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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거울 속에 내가 내가 아닌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아 뭐야 시시해 라고 생각하면서 앞머리를 자르던 손을 내렸는데요 거울 너머 제 방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집이 있고 집 앞에 두 사람이 서있는 아주 평범한 그림 하지만 저는 온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방 벽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너무 놀라서 거울을 던지고 방불을 켰고 하얀 벽이 비현실적으로 소름 끼쳐서 엄마를 외치며 거실로 뛰어나가야 했답니다 누군가 하지 말라고 금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앞머리 자르단 말이에요 거울보고 자르겠다 맨날 밤에 아까 그 글이 뭐였죠? 한번 그 글을 더 읽어볼게요 빨간색 이게 불 꺼놓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영혼과 칼날과 어둠이 만나 너를 다른 세계로 인도할 터이니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잖아요 거울 속으로 벽을 봤는데 그림이 없는데 그림이 보였다는 거죠? 네 그쵸 미치겠다 아 이거 미치겠네 미치겠다 나는 뭐였나 거울로 봤는데 괜찮죠 여러분? 저 지금 닭살이 안 사라지는데 이거 벽 아닐까요? 춥죠 지금 진짜 닭살 제가 평소에도 멤버들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다들 완전 집중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발을 재밌네요 너무 무섭네요 이게 상상을 하면서 진짜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 놀라셨을 거 같아요 진짜 아 벽에 봤는데 그림이 있었다 근데 아 추씨 머리 진짜 자르지 마요 아 그래도 불 켜놓고 잘라서 다행이에요 샤워실에서 아니 한 명 같이 같이 있어서 자르는 게 그래도 멤버 한 명 데리고 같이 잘라야겠다 그 얘기 있잖아요 머리 감을 때 이제 혼자 이렇게 머리 숙여서 감으면 누가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같이 감는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 이제 위에서 청결한 귀신이네 저는 그때 저는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이제 세면대에서 세수하잖아요 네 안 보이잖아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자 이게 가을이 여기 있으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눈이 살짝 안 보일 때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갑자기 앞에 있을 거 같고 갑자기 무슨 형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이지만 형태가 있을까 봐 맞아 그러면 눈만 일단 먼저 막 씻어 앞에 보이게 너무 공감해 눈만 일단 눈만 먼저 일단 씻어 일단 막 진짜 그 기분이 들면 엄청 빨리 씻는 거 같아요 맞아 그런 게 이제 욕실에서 너무 무서워요 불 꺼놓고는 근데 자를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당연하죠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불 꺼놓고는 여러분들도 자르지 않는 걸로 할게요 이제 다음 괴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읽어 주실까요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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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진짜 뭔가 있나봐 거기 뭔가 있나봐 내 뒤에 아무도 없었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거기 뒤에 되게 팍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아이디 플루토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극 뮤지컬을 좋아하는데요 공연장이 많은 대항로 쪽은 괴담도 정말 많아요 공연장마다 귀신 목경땀이 넘쳐날 정도로요 공연 중에 옆사람이 깔깔대며 웃는 소리에 쳐다보니 내가 맨 끝자리라 아무도 없었다거나 하는 건 아주 흔한 얘기죠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유명한 괴담 하나를 풀어드릴게요 어느 새벽 한 스태프가 무대를 확인하는데 무대 위에서 아이가 발레 턴을 돌고 있었대요 연습 중인 아역배우인가 생각하고 가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은 앞을 보고 서 있었고 몸만 턴을 계속 돌고 있더래요 내가 본 게 진짜인가 싶어서 스태프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아이가 턴을 하며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갔고 땅으로 꺼진 것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애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얼굴은 그대로고 몸만 얼굴은 그대로고 몸만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우린 이제 퇴근하려고 다 가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불 꺼진 채로 무대에서 계속 돌고 있던데 몸만 근데 이제 거의 그런 게 많잖아요 녹음실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고 무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을 텐데 진짜 이게 약간 저 문별 귀신도 있었어요 회사에요 아 들었어요 들었어요 멤버분들이 휴가 가셨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 그 얘기도 있었고 그건 화사 귀신이에요 화사 귀신이고 문별 귀신은 회사에서 있었던 얘긴데 그때가 작곡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때가 한 새벽 1시인가 그때 쯤에 제가 이제 작곡가님 작업실이랑 이제 연습실이랑 좀 가까워요 저희 작곡가님들 계시는 방이랑 작곡가님이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제가 연습실을 딱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 새벽 1시에 연습실을 별이가 왔네 라고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고서는 다음날 또 밤에 그것도 새벽이었던 거 같아요 이제 작곡가님이 또 화장실을 가시려고 딱 했는데 탕비실에 이제 걸레 대걸레 빠는 곳 있잖아요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작곡가님을 와 근데 이제 딱 그때 느낌을 받은 거죠 작곡가님이 아 얘는 별이가 아니구나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작곡가님이 근데 이거를 피하기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 오늘은 작업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빨리 화장실 안 가고 그냥 주차장으로 가셨대요 그러고서는 집을 갔는데 계속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며칠 후에 저한테 별아 너 혹시 연습 왔었니? 그래서 저희 그때 연습 없어서 안 갔다 그랬더니 널 봤다고 너를 내가 봤다 아 이거 뭐야? 뭐야? 누구야? 진짜 이거 효과를 이거 효과를 너무 해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아 묵음에 있는 거래 묵음에 있는 거래 이거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묵음에 있는 거래 대박 대박 눈물 날 것 같아요 추울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이제 화사 얘기도 있어요 화사 얘기는 저희가 숙소 살 때 얘기인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2층 침대에 제가 휘인이랑 룸메이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2층 침대에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화사 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더라고요 근데 2층 침대로 2층 침대로 이렇게 잠깐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서 제 서랍 두 번째에 약간 캔디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막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쟤는 왜 말도 안 하고 저걸 먹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딱 닫더니만 다시 침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자나 안 자나 저를 아 진짜 자꾸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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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더니만 이렇게 슬금슬금 와서 갑자기 침대로 막 막 흔드는 거 그래서 내가 얘가 왜 이러나 얘가 계속 막 흔들려면 앉아? 이런 얘기를 해요 자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하고서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아무 일 없듯이 다시 그거 꺼내서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서는 깼어요 깼는데 생각해보니까 걔가 그날 며칠 전에 전주에 내려갔었어서 집에 없었던 거에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런 얘기가 상품권 선배님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귀신 얘기가 저희한테 엄청 꼭 애들이 없을 때, 누군가 없을 때 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꿈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가위 눌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다들 우리 다 승목은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을 너무 줘서 다음 분 가볼게요 약한 게 없대요 제가 해볼까요? 사실 선배님 회사를 제가 제 본집을 가려면 꼭 지나쳐야 되는데 저희 그쪽에서 귀신을 많이 봤어요 저 진짜 바로 2분 거리에 회사가 있으셔가지고 거기 지나갈 때는 무서워 죽겠어요 저를 마주치면 인사를, 문명의 귀신을 마주치면 자 읽어볼게요 제 괴담은 약간 공감을 많이는 할 수 없어서 덜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읽어볼게요 네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 잠시만요 네 발음에 앉아서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 겪었던 실화고요 군 보안을 위해 자세한 부대와 위치 설명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산 꼭대기에 있는 초소로 파견을 나가 근무하던 곳이었어요 산이라 그런지 워낙 괴담이 많은 곳이라 야간에 졸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야 했죠 저는 당시 일병이었고 통신망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다른 소대와 교대를 앞두고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선임이 통신망 하나가 고장이 났다면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선임도 가는 줄 알고 장비를 챙겨서 탑에 올라갔는데요 선임한테 무전이 오더라고요 야, 얼른 확인하고 내려와 무슨 일 생기면 무전하고 아, 혼자구나 라고 생각이 든 순간 숲의 어둠이 무서워지면 빨리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움직이려던 그때 고요한 산속이라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끝날 때쯤 벽 너머 뒤쪽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여자 여럿이 모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빠르게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전기를 들고 선임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고 공포스러운 맘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대충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벽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요 등 뒤에서 순찰을 돌던 선임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닌 여기서 뭐 하냐 안심이 된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혹시 저쪽 벽 뒤에 계셨습니까? 뭔 소리야 우린 저쪽 사다리 타고 안으로 쭉 올라왔구먼 이 짝 벽은 사다리 있어도 못 넘어 그리고 짝엔 나무가 한가득이라 사람 못 가야 선임들을 따라 통신소에 도착해서 무전기 앞에 앉아있던 선임에게 울듯 외쳤습니다 상병님 아까 제가 무전했는데 안 들리셨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첫 통신 이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선임도 저한테 확인 무전을 쳤다는데 그 시그널은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 아직도 근대 시절만 떠올리면 음... 하고 흥얼대는 목소리가 들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너머로는 나무들이 많아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근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무전을 했는데 무전이 되지도 않았고 혼자 이걸 겪으셨을 때는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기절 기절했을 것 같아요 이미지 사진 이미지가 그림 설명으로 직접 그려서 보내주셨대요 그게 뭐야? 그게 뭔데요? 저 빨간 벽 밖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저게 벽이구나 벽 저 정도 거리는 사실 안 들려야 되는 게 맞긴 하죠 그쵸? 제 가운데 있으면 게다가 숲속이면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밤이 해이니까 그쵸 근데 갑자기 한 여자 목소리였다가 여러 명이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잖아요 진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어딜 가나 맞아요 어딜 가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공포영화 보면 혼자 있다가 죽고 맞아요 혼자 있다가 귀신한테 약간 놀림 당하고 이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달의 소녀와 별캠프 괴담회 중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있죠 많이요 추워요 많이 자 지금 여기는 어디죠? 스튜디오 문나잇 스튜디오 문나잇 스튜디오 문나잇 스튜디오 문나잇 아 이건 다다다다다다 그거는 다시 생각해도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 중에는 어떤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해준 정말요? 방금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까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올리비아 해양이 고향이 앞머리 귀신 진짜 다 각자 거를 약간 딱 간결하게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걸 기억을 해둘까요? 이름을 그러면 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누구누구 읽었죠? 이렇게 아 어떤 주제였죠 올리비아 해양이 저는 불 끄고 앞머리 자르기 아 이제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또 다른 또 읽으신 분들 네 저는 까만 고양이 고양이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요 어떤 이야기였죠? 저는 그 8층에 센서등 센서등 아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분 저는 방금 말했던 군부대 이야기 군부대 이야기 자 또 얘기해주세요 스크림 귀신입니다 아 딱 꺼졌을 때 뒤에 또 또 있나요? 저는 대학로 연극의 몸 따로 머리따로 아 소녀 발레소녀 자 다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어우 이게 지금까지는 누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올리비아의 올리비아의 앞머리 네 너무 말을 잘했어요 저 발 효과 진짜 효과가 그 효과 여러분들 이제 좀 기억을 하셔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벨캠프 괴담에 계속 가볼텐데 여섯 개가 남았습니다 빠르게 가볼텐데 이번엔 내가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 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네 네잎클로버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작년 고3 시절 독서실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너무 졸려서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요 눈을 떠보니 바닥에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뒷좌석 사람이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요 실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발 방향이 제 쪽인 거예요 뭐야? 누군데 왜 저러고 서 있어? 솔직히 너무 무서웠는데 일어나면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은 기분 아세요? 진짜 계속 자는 척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만 살짝 뜨고 그 그림자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림자 다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더니 하나의 덩어리로 점점 뭉쳐지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악!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버렸어요 그리고 흐르는 정적 독서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제 옆에는 아무도 없고 근데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바람에 움직이던 치마 그림자도 분명 봤는데 제가 가위에 눌렸던 걸까요? 이 분이 당시 작업했던 곳에 그림을 직접 그래서 보내주셨대요 어떤 그림인지 아 이 분이 아니에요? 오케이 여튼 그 옆자리에 그림자가 보였는데 없었다 아 이게 분명 본인이 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이제 꿈이 아니라 그쵸 아 이게 발도 내 쪽 방향이었고 그림자가 그쵸 아 그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었던 느낌이 났는데 깨보니까 없었다 아 내 쪽 방향이면 저를 보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그치 아 그러네 장난치려고 그랬죠 장난치려고 그랬죠 장난치려고 그랬죠 장난치려고 그랬죠 약한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약한 거 같은데 왜냐면 저도 예전에 비닐봉지를 보고 오해한 적이 있거든요 아 누군가 있다 그런 스타일 이거는 그리고 상대방이 안 믿어주면은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거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활동 중에 너무 피곤했을 때 최리의 목소리를 자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활동 중에 저번 앨범에 땡땡땡이라는 수록곡을 최리가 제 머리맡에서 들려준 거예요 땡땡땡 종이 울려오잖아 약간 이렇게 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최리는 저랑 픽업 시간이 같아서 먼저 일어나서 부를 일이 없었는데 그거를 부르고 간 게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런 적이 없대요 아니 갑자기 추 언니가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추 언니가 저한테 야 너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 네 그래서 제가 엥? 저요? 왜요? 뭐 있어요 제가 뭐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 빨리 잤는데요? 그랬더니 언니가 야 니 땡땡땡 소리 엄청 크게 들렸다 이러는데 그래서 엥? 저는 진짜 언니보다 더 빨리 잤다 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던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근데 그거를 저는 보고 듣고 한 거기 때문에 저만이 줄게 그렇지 이게 저희가 예전에 지하연습실을 썼던 게임인데요 지하연습실 지하연습실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는 귀신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가 항상 뭐 잠깐 자도 가위가 잘 눌리고 이랬던 건데 이건 휘인이가 겪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확실한 건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 휘인이가 이제 잠깐 저희 저희 쉬는 시간에 보컬방에서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었대요 자고 있는데 제가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휘인이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죠 앉아서 머리를 만지면서 막 노래인가 불렀나 으으으으으음 이러더래요 머리를 빗어주면서 그래서 언니가 왜 그러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러더래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아 이게 가위 눌렸구나 했는데 항상 귀신은 보여요! 진짜 왜 이러지? 아 이거 꽤 재밌네 재밌어요 재밌죠? 이게 진짜 아는 사람 형태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걸 겪은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숙소에서 2층 침대에서 2층을 쓰는데 이제 자다가 잠을 약간 깰 때쯤 있잖아요 그때 이제 눈만 감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이렇게 끝을 근데 이게 제가 2층이다 보니까 정말 손을 그 2층 틈 사이로 넣어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만드는 느낌? 아 이게 누워있으니까 끝이 끝이 이렇게 되는 느낌 근데 이게 나중에는 점점 이게 툭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혜주가 장난을 치나? 했었는데 제가 그 상태로 가위를 눌렸어요 그래서 딱 깨고 보니까 이제 그게 저희가 장롱을 열어놓거든요 옷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2층 침대가 커튼을 다 쳐놨는데 장롱이 딱 열려져 있는데 그 틈이 잠깐 그 손만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딱 있는 거예요 커튼이 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커튼을 더 쳤어요 무서워서 잘 때마다 생각이 네 무서워가지고 장난친 건 아니죠? 장난쳤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 진짜 무섭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이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밍을 잘 잡아줘 맞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네 자 가볼게요 네 이름에게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에겐 엄청 무섭고 누구에겐 별거 아닌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겪은 사건이라 별캠프 괴담회에 제보해봅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풍경 사진을 찍으러 자주 다니는데요 사진을 찍다 보면 도시보다 확실히 숲이 독삭한 게 있거든요 특히 숲 입구에 들판을 찍을 때면 그림자를 잘 봐야 해요 왜냐면 그곳에 분명 없던 것이 찍히기도 하니까요 제가 필름을 인화하고 보자마자 태워버린 사진도 있는데요 제주도의 어느 숲 그 앞쪽에 꽃길이 쫙 나 있어서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게 한 장 찍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찍은 건데 저 말고 토끼 한 마리 없던 그곳에 사람 그림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세 명이나 어쩐지 숲에 들어가기 묘하게 꺼려져서 입구만 사진 찍고 뒤돌아 나왔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면 어떤 게 남았을지 이 세상엔 정말 저희 말고 뭔가 있나 봐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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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사진에 찍힌 기묘한 사람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세 명이나 저는 숲 사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진이 진짜 무서운 거 사진에 이렇게 뒤에 누가 서 있다듯이 제 시선으로 딱 봤을 때는 지금 저기에 입구가 딱 보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이렇게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사진 찍으면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보일 것 같은 느낌? 사진이면 그런 곳에 항상 있잖아요 스윽 이렇게 같이 있거나 예를 들어 단체사진 찍는데 한 명이 더 있어 세 보니까 13명이나 와 와 진짜 그럼 진짜 최악이다 그러면 진짜 최악이다 진짜 한 명이 이렇게 딱 여기 사이에 이러고 있으면 와 와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사진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와 저는 사진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두려울 수 있는 그런 공포의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괴담으로 가볼게요 네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오케이 계속 얘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방청객 때문에 그렇죠 기다리게 이게 듣게만 되죠 맞아요 네 자 가볼게요 네 유녀미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실에 없는 친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제작년 제작년 겨울 휴대폰을 바꾸고 친구들 번호를 옮겨줬는데 제가 친구 번호 끝자리를 잘못 저장했었나봐요 그걸 몰랐던 저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길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계속 뚜뚜뚜 저를 차단한 것처럼 신호가 가길래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걸어보자 하고 통화를 눌렀는데요 딸깍 소리가 들리더니 받더라고요 아 뭐야 왜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 전화번호 바꿨어 친구는 제 얘기를 가만히 듣기만 하더니 왜 대답이 없냐는 제 짜증 한마디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 저는 제잘제잘 떠드는데 제가 뭐라고 물을 때마다 어 너무 성의 없는 대답에 통화하기 싫으면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0분쯤 흘렀을까요 친구들한테 문자를 돌리는데 아까 전화했던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저장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말이죠 야 뭐냐 번호를 바꿨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는 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대요 전화를 끊고 제가 저장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또 뚜뚜뚜뚜 소리만 듣더니 끝내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더 소름 돋았던 건 뭔지 아세요? 통신사에 확인해 보니 사용이 정지된 번호였다는 거 제가 통화한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와 깜짝 놀랐어 난 내가 말하면서 내가 소름 돋았어 뚜뚜뚜뚜 와 이게 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진짜? 대답까지 했는데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근데 웬만해서 전화가 잘못 걸려면 아 잘못 거셨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번호가 없는 거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또 대답은 해줬는데 또 다시 또 얘기를 또 전화를 해보니까 사용이 정지된 번호라고 정지된 번호라고 누굴까요? 그 사람이 와 와 이거는 너무 무서워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와 이게 되게 알겠습니다 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전귀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5학년 때부터 집 주변을 재개발한다면서 건물을 다 부셨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 하늘색 빌라만 남기고 다 부서진 상황이었죠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재개발한다고 다 떠나서 저 혼자만 외롭게 그 빌라를 지나쳐 집에 가야 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 재개발 중인 빌라 앞에서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주인을 찾기보단 그냥 제 주머니에 넣었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고개를 들었는데 옥상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못 봤지만 까만 형체의 사람이었고 여기 사는 분인가? 생각하며 기분 좋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운 돈으로 핫도그를 사 먹으며 집에 가고 있었는데요 시선이 느껴져서 하늘색 빌라를 쳐다보니 하늘색 빌라를 쳐다보니 빌라 옥상에 까만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툭 그 물체가 1층으로 낙하하듯이 떨어졌어요 너무 놀란 저는 저는 집으로 달렸고 사람이 떨어졌다면서 얼른 가봐야 된다고 우는 제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 이미 다 팔려서 사는 사람 없어 뭔가 1층으로 떨어졌으면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야 아가 확실히 들었어? 아니 왜 자꾸 다들 헛갈봤다는 거야 생각해보니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더라고요 다행히 떨어진 사람도 없고 해프닝으로도 끝났지만 아직도 그 동네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보면 저한테 너무 공포스러운 기억인가봐요 다들이래요 다들 그러니까 몇 번 들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아무도 안 사는 집에 누군가 있었고 그 사람이 툭 떨어졌고 이 분도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네 약도래요 저기 하늘색 표시가 빌라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툭 떨어진 건 뭘까요? 진짜 근데 너무 사람 형태였으면 우리가 비닐봉지나 이런 거는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 형태였으면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비닐봉지인데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와 이게 옥상에서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면 진짜 아 와 이게 진짜 사람일까요? 과연 그게 어떤 형태일지 형태일지 아 이게 되게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 생각하면 머리 아파 맞아 괜히 어깨가 아프고 이거 그거 알죠? 본인이 어깨 털면 안 되는 거 진짜요? 본인이 어깨 털면 안 된대요 진짜요? 빨리 털어줘야 돼요 빨리 털어줘 빨리 털어줘 이제 아직 두 개가 남았어요 아직 지금 털면 안 돼요 지금 털면 안 돼요 지금 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두 개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읽어 주실까요? 좋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믿어요 믿어요 이렇게 벽에 가만히 귀를 대고 그 속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귀대고 이렇게 있어 먼저 그냥 이렇게 방에 이렇게 저는 있어요 침대가 벽에 착 붙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벽에 붙어서 살 때가 많은데요 자다가 뭔가 불편해서 눈을 떴는데 제가 엎드려서 벽에 끼다시피 거의 누워 있더라고요 어깨가 침대 사이로 이렇게 빠져서 귀는 벽에 붙은 상태였고 너무 졸려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뭐지? 아 내가 뒤척이는 소리에 옆집 사람이 깼나 싶어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다시 똑똑똑똑 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잠이 확 깨가지고 에이 하면서 벽을 그냥 저도 그냥 툭툭 치고 그냥 다시 귀를 갖다 댔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또 똑똑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다시 또 똑똑하는데 이제 똑똑 답장이 오니까 아 옆집 뭐야 옆집 장난치나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투덜대면서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서다가 든 생각이 어? 우리집 아파트 맨 끝집이고 내 방 옆은 그냥 벽인데? 내 방 옆은 집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날 그냥 저 거실에서 잤고요 다음날 해 뜨자마자 방 구조를 싹 바꿨습니다 벽이 있던 자리에 책상을 두고 아직도 그 방에 살고 있는데 가끔 오싹오싹 무섭습니다 저 뒤에 뭐예요? 저 지금 아 사장님 안전했어 지금 저 뒤에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김립무얼 와 이게 저기 지금 거의 뒤에 막 펄해가지고 지금 그쪽이 누가 이 똑똑똑의 답을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벽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벽의 느낌은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벽에 가끔 이렇게 벽대고 있으면 약간 뭔가 쎄한 소리라 그래야 되나 약간 소리가 나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약간 쎄한 소리 나지 않아요? 이명 나는 옆에 TV 있어가지고 언니들 TV 보는 소리밖에 안 들려 딱 내 침대에 가서 옆이라서 헉 와 이게 되게 벽에 붙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하긴 하잖아요 여름에 달려보면 근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어 진짜? 덕에 소리를 그니까 그냥 벽이니깐 그럴 생각이 안 왔는데 누가 똑 뭐야 어 방금 무슨소리났죠? 똑바로 들으셨죠? 다 들으신거야 다 들으신거야 onak working 에이 너무 잘 found 우리가 다 들었는데 방금 여기다 퍽 터지는 소리 들렸잖아요 지금 이 소리였죠? 에이 지금 누가 한 거 아니죠? 누가 한 거 아니죠? 아니 그 뒤번에 기계 소리였어요 맞아 뭐야? 아니 여기서 BGM 또 깔아주신 거 같아요 맞아요 BGM 에이 그런 거 아 일부러 에이 아 약간 웃을 게 있다 미소다 미소 저는 이제 인이어를 끼고 있는데 BGM이 없었어요 뭐야? 근데 이 소리가 나도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 김리번이 아니야? 다 들었어 다 들었지 에이 솔직히 이게 마이크로 한 사람 장난친 사람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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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들어야 된다 리번이 웃고 있는 거 아니야? 뭐지? 일단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작진분들은 오 이게 또 쎄한데요 이제 한 개 남았어요 네 아 들으신 분이 있으세요? 들으신 분 있는 거죠? 우리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한 개 남았어요 자 어떤 분이죠? 접니다 네 가볼게요 네 이 사연은 이제 선주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네 자 무서운 얘기 해드려요 소개팅 남이랑 영상통화로 예쁜 모습 실컷 보여주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끊었다고 생각한 저는 아 썸타기 뭐 이렇게 힘드노 아우 피곤하다 소주에 곱창이나 먹어야지 나 혼자 3인분 먹어야지 라는 말을 해버렸고 배달의 민족을 켜려고 휴대폰을 집었다가 당황한 썸나무가 눈이 마주친 적이 있답니다 아 아 아 무섭네요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안 당해본 분은 모를 거예요 아아아 진짜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선배랑 통화하는데 너무 짜증 나서 네네 하고는 끊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친구한테 야 진짜 나 너무 짜증나 아니 그 삐삐가 라고 소리를 친 순간 괜찮으세요? 누가 목을 탁 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 휴대폰 화면을 본 순간 받은 사람 그 선배 수학이 넘어에서 그 삐삐가 누구야? 라고 묻는 선배 목소리에 겨우 이성을 부여잡고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답니다 아마 조상님이 정신 차리고 살라고 제목을 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현실적이다 진짜요 진짜 시근땀나잖아요 이런 경우 누구한테 잘못 보냈거나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끊지 않고 얘기했다거나 진짜 이건 시은땀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눈이 맞으셨는데 뭐라 했을까요? 과연 그 썸남님과 진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먹을래? 여기 연습 중이었어 먹으러 올래? 먹으러 올래? 아니면 곱창 같이 먹을래?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스튜디오 오븐 나잇 이달의 소녀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별 캠프 마감할 시간인데요 서로 어깨를 좀 털어주세요 서로 각자 털면 안 돼요 각자 털면 안 돼요 저희 털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좀 털어주시겠어요 저도 무섭게 열로 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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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몰입왕을 뽑을 건데요 문구 세트를 받아 마땅한 오늘의 주인공을 뽑아볼 텐데 이게 다 무서웠어요 진짜로 다 각자 어떤 주제였는지 한 번씩 더 얘기를 히진씨부터 해볼까요? 자기 각자 주제를 한 번씩 저는 8층에 센서 등이 켜졌다 이고요 저는 사진 세 명이 찍힌 사진 오케이 사용자 중지 번호 번호 알겠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벽에 똑똑똑똑 그 소리 오 기억이 납니다 네 까만 고양이 인형요 오 까만 고양이 인형 네 저는 독서실에서의 본 발 그림자 발 네 그림자 발 네 저는 불 끄고 앞머리를 자르는 순간 효과음까지 좋습니다 또 얘기해주세요 아 그 안 저는 그 군부대의 얘기입니다 군부대 얘기요 저는 하늘색 빌라 옥상의 까만 사람 오 떨어진 네 저는 스크린 귀신입니다 물체가 보였다는 거고 저는 곱창과 선배 곱창과 선배 네 저는 대학로 연극입니다 소녀 자 이 중에서 눈을 다 감고 빠르게 제가 뽑아보도록 그러니까 눈을 감고 손들어 주시면 돼요 네 네 자 첫 번째 이게 또 누구부터 가야 될까요? 희진씨 희진씨부터 가볼게요 눈을 다 감고요 희진씨가 어떤 주제였죠? 8층에 센서등이 켜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서웠다는 사람 손 눈 감으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또 가볼게요 최리씨 가볼게요 최리씨의 주제 또 얘기 한 번 해주세요 사진 사진 속 세 명의 사람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리고 여진씨 어떤 내용이었죠? 사용자 중지 번호요 사용자 중지 번호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슬씨 아무도 없는 벽에 노크소리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리고 비비씨 네 까만 고양이 인형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리고 고원씨 네 독서실에 그림자 발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리고 올리비아씨 네 불 끄고 머리를 자르지 마라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솔씨 네 저는 군부대에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오 알겠습니다 자 현진씨 하늘색 옥상 죄송합니다 하늘색 빌라 옥상에 까만 사람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츄씨 츄? 츄 어떤 내용이었죠? 스크린 귀신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리고 이브씨 네 곱창과 선배 하나 둘 셋 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김립씨 네 저는 대양로 연극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주시고요 오늘의 문쿠 세트를 획득한 ها 별 캠프 괴담의 몰입왕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부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олж 첫 번째, 베이스킨 라빈스 패밀리 세트 스타벅스 시원한 카페라떼 커플 세트 조스 떡볶이 2인 세트 설빙 애플망고 BHC 뿌링클 치킨 세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먹고 싶은 거요? 저는 사실 처음에 문별 선배님이 원하는 거 하나 넣어주신다고 해서 다음에 또 문나잇에 출연권 저야 너무 좋죠 저야 너무 좋습니다 이거 꼭 별표를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별 캠프 추억의 마지막 장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다 같이 서로를 향해 하트와 함께 사랑해를 외쳐보도록 할게요 와우 사랑해를 외치면서 아 외치면 이제 뭐가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서로를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멤버들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많이 해요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아 뭐야 추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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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언님 맞아 다 자주 하는데 아 그래도 제일 많이 저희가 다 자주 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표현을 많이 하는 팀이군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또 재미있게 또 해봤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제가 소원을 이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저희도 진짜 아 얘기해 주세요 저 추임새 저희가 이제 평소에 숙소에서 그 심야 괴담회라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 보고서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본방도 보고 제 방송을 또 찾아서 보고 이럴 정도로 괴담회 진심인데 오늘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문별 선배님과 함께 괴담 얘기까지 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어땠는지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남량특집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무서운 거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보는 편이라 네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또 멤버들 놀리면서 상품까지 다 그러네요 오늘 다 했네 맞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유 저희도 너무 다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좀 여름에는 진짜 이런 남량특집 귀신 얘기 이런 게 또 시원하게 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도 더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달의 소녀의 댄스 온 마이온 들으면서 썸머 스페셜 별 캠프 마감하도록 할게요 또 활동 건강하게 잘 하시고요 밖에 어두우니까 집에 갈 때 길 조심하고 이제 머리 감거나 샤워할 때 등뒤 조심하고 우리 김립 씨는 뒤에 누구 있는지 잘 보고 그리고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둘 셋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지 I don't need someone to fix something It's just me, myself, and I love it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on my own I'm breaking up, building myself Gonna make a little room for my mental health And if I stay out alone I got one last room that I'm bringing home I don't need nobody to move my body on me With no strings attached I don't wanna be somebody who lets somebody hold me If they hold me back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on my own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on my own I don't need someone to fix something It's just me, myself, and I love it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on my own I don't need nobody to move my body on me With no strings attached I don't wanna be somebody who lets somebody hold me If they hold me back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on my own I don't need someone to fix something It's just me, myself, and I love it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on my own Dance on my own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내게 안겨요 우린 문나잇 네 스튜디오 문나잇 이제 퇴근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원을 잃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드디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또 제 소원을 이뤄준 우리 이달소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즐기셨다면 성공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방송 후에 바로 제 방이 이어지고요 다시 보기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자 수요일엔 마린보이로 돌아온 드리핀과 별캉스를 떠나볼 거고요 뭉크 세트에 간식 챙겨 넣고 노래방 기계 챙기고 마이크 챙기고 어떤 시간이 될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재밌고 시원하게 같이 놀아 봅시다 오늘 문나잇송은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입니다 우린 수요일 밤 9시에 오늘처럼 또 만나요 우리 이제 갈까요 어떤가요 우리 같이 떠나요 언덕 너머 해가 지면은 늦을지도 몰라요 어서 내게 말해줘 바다 건너 고음의 사망들이다 하루종일 해가 떠올네 너 땀배도 타고요 불장구도 치고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urally 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 나라를 떠나볼까 꿈 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네 별나라는 나번에 가도록 해 뒷동산에 지저귀던 새들도 이미 벌써 행복이 있어요 보고싶은 얼굴들 그곳에서 만나요 그대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 나라를 떠나볼까 꿈 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네 별나라는 강원에 가도록 해 ffeота 아멘 느끼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밤이 오면 날 생각해요 어둔 밤 하늘 아래서 깨기 나누며 수많은 별들 사이 오늘도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내게 안겨요 우린 무나잇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